아, 계속 계속... 아, 머리 아파. 16개의 조각만을 사용해 등식을 완성해라. 진짜 어려운 문제다. 대단히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대단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 끼워 맞춰보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금방 좌절돼. 4 곱하기 4. 조각 붙어있던 거잖아. 아니... 이거 뭐야? 곱하기. 아니, 아니네. 곱하기 4. 마이너스 2. 이거 붙여, 이렇게. 뭐 어때? 오, 마크 파이 되긴 해. 는, 는, 는. 아, 는이 없어. 2 플러스. 는이 없어, 는.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8. 아니, 6. 6. 6. 아! 는, 는, 는. 아, 는, 는. 아, 는, 는. 아, 는, 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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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잡상아. 못 참겠어. 이걸로 밀어. 6. 는, 6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아니요, 이방. 12, 6은 무리가 있잖아. 12, 7. 아, 좋겠네. 아유, 많이, 많이, 많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2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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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빨리, 빨리. 정답이라고? 좋아. 아, 근데 이 와중에도 좀 얄밉게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해줘. 지나가줘, 빨리. 어떻게 하려고? 오, 좋아. 이게 뭐야? 오, 오. 오, 좋아. 오, 좋아. 이게 뭐야? 오, 오. 오, 좋아. 그리고 하나씩. 우와! 우와! 잘한다. 우와. 인정, 인정, 인정. 장하다, 장해. 우와. 이 집사 곱하기 2는 46으로 아무도 생각 못 했지. 잘했다, 타일러. 브라보! 나 너무 느낌 좋다. 타일러 우리 숨을 줍시다. 오늘 타일러 엄청 해. 타일러. 한 발 골 비기 싫지 않았어. 이거 주워먹기 아니야. 주워먹기가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이었어. 아, 계속 개선생들이 점점 많이. 아, 머리 아파. 아...